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저번에 노티드 도넛에서 버터를 너무 두껍게 썰기 보다는 좀 얇게 썰기 보다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두껍게 썰기 보다는 좀 느끼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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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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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왜 그렇게 해 뭐 음 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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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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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오이팬 다 먹었으니까 오늘의 먹방은 요리합니다. 그날은 먹방, 잘 먹게던 젓가락 먹방은,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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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슴 앞쪽 어깨 앞쪽 쫙 늘어나시나요?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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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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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 계란 파틱 조금만 재료 물 물 기름에 계란물을 썰어가면 계란물을 그려줍니다 단무지 계란물에 계란물을 소금 계란물을 obten기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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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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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일간 물 물 기름 소금 소금 베이컨 고춧가루 eros 김가루 볶음 계란 계란 계란물 계란 핫도그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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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트위치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